엄마는 게임을 생겼다 시즌2 1탄은 저번에 했었구요 1탄은 조금 할만했고 2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좀 추릴까요 자 30일 안에 30일 동안 게임이 좀 가린다나? 작게 할까? 1일차 1차는 왜 드레이든지 30일 동안 미션이니까 30개죠 방탈출 게임이랑 비슷해요 네 아이고 엄마한테 걸렸네요 네 이게 30대기까지 있는데 30탄 할아버지가 이렇게 죽고 계시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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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는 잠재웠습니다 아 엄마가 레드카드도 있어 어 8의 바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할아버지가 국수를 4그릇이나 드시고 네 방송 밑에서 아 뭐죠? 광고네 지점을 다른데 찍어야되네 벽이 부쳐져있고 벽이 부쳐져있고 수박 안에 있나? 저 밑에 있냐 수박 깨는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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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리를 어떻게 할까 아 어른데 아 숙박이 돼 뭐가 있죠 아 엄마가 숙박이 돼 있었어 아 생각보다 빨리 있겠다 아 여기 있었구나 자공자가 지나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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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를 아 아 거북이 바나나 다 있어야 돼 아 바나나 집어야 되구나 음 아 아 아 아 이게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엄마가 보고있죠 이거 문을 열면 안되고 어허 으 으 으 으 으 으 특히 으 어 에 still 으 으 으 으 த. 젝St! 젝St! 1등을 해야되네 아무것도 없네 엄마가 숨어있었고 엄마가 숨어있었고 엄마가 숨어있었어 엄마가 숨어있었습니다 엄마가 숨어져 ㄹㄹㅇ ㄹㄹㄹ 자 이렇게 사진 찍어나면 아 걸렸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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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이거 어렵다.. 아.. 아.. 으음.. 으음 이건 힌트를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테트리스 였어요 자 야구인데 호수가 엄마였어 자, 이러면 쥐는거고. 아, 낚시가 걸렸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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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가 걸렸네요. 아, 낚시가 걸렸네요. 아, 낚시가 걸렸네요. 아, 낚시가 걸렸네요. 낚시가 걸렸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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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가 걸렸네요. 아닌데? 아, 낚시가 걸렸네요. 어어, 그냥 하면 안되구. 힌트, 힌트를 볼 수 있어요. 엄마를 요청해야 되나? 아닌데? 이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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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은 다음에 날아야 되나? 안 열리는데? 좀만 생각해볼까요? 오래 걸리네? 우선 입었어 이불 이불 그냥 열면 안되고 그냥 열면 안되고 뭐가 있고 조심해야되요 엄마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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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색 두녀 파란색이 맨 앞 검은색, 검은색, 파란색, 흰색 비틀즈라는 4인조 남성 크루 유명한 남성 크루 물음표를 다 클릭해보는건 아니고 꽃게 엄마 점점 안될 또 점점 안될 짝짝킹은 젠데 네. 아 꽃게부터 찾아야 되는구나 흑끝 흑끝 아 어렵네요 자 선을 넘으니까 엄마한테 혼났어요 힌트 자 원반 자 클라이밍인거 같은데 자 하나를 더 찾아야 돼 창문을 열면은 커텐을 열면은 아이고 아이고 오른쪽인가 보다 여기 있네 자 올라갑시다 야아 아이고 아이고 음 쿠션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으 으 으 떨어졌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안전하게 성공 성공 자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30을 30을 어 넘어가네 자 만일 동안 게임을 했어 만일 동안 게임을 했고 여기 힌트를 볼 수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는 게임은 생겼다 끝난 건가요 아 끝났네 아 예 끝냈습니다 어른이 된거죠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가 되고 딸이 됐구나 아 아빠는 게임을 숨겼다 아 아 2d continue 여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